안녕하세요. 저는 원뿔 곡선에 대해 소개할 조혜찬입니다. 원뿔 곡선이란 원뿔을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곡선입니다. 원뿔의 기울기와 평면의 기울기에 따라 생기는 원뿔 곡선을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타원은 원뿔의 기울기보다 평면의 기울기가 더 작은 경우 생기는 원뿔 곡선입니다. 타원 위의 점은 두 초점과의 거리, 합이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타원의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타원의 특징을 이용하여 타원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습니다. 포물선은 원뿔의 기울기와 평면의 기울기가 같은 경우 생기는 원뿔 곡선입니다. 포물선 위의 점은 초점과의 거리와 준선과의 거리가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포물선의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포물선의 특징을 이용하여 포물선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습니다. 포물선은 원뿔의 기울기보다 평면의 기울기가 더 큰 경우 생기는 원뿔 곡선입니다. 포물선 위의 점은 두 초점과의 거리, 차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상포물선의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상곡선의 특징을 이용하여 상곡선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뿔의 단면이 다원, 포물선, 상곡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당들랭의 구, 도는 3차원식의 연립과 같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정리한 저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원뿔 곡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뿔을 위에서 바라보면 등고선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뿔의 단면을 등고선에 표현하면 원뿔 곡선을 정사형한 곡선이 됩니다. 이 곡선에서 X좌표가 증가할수록 등고선에서 해당하는 원의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원뿔의 기울기를 pi, 단면의 기울기를 f 사이로 두면 X좌표의 증가량에 따른 원의 반지름 증가량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면의 시작 반지름을 r로 두고, 이를 이용하여 정사형된 단면의 곡선의 함수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의 초기 X좌표가 마이너스 r이기 때문에 식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 tanf사이 코탄젠트 파일을 k로 치환하고 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는 조건에 따라 타원, 포물선, 쌍곡선의 함수가 되는데 k가 1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함수가 만들어지고 원풀의 기울기와 단면의 기울기의 관계에 따라 y제곱의 개수의 부호가 달라지며 타원, 쌍곡선을 결정합니다. k가 1인 경우 다음과 같은 포물선 함수가 만들어지고 이는 포물선의 정의인 원풀의 기울기와 단면의 기울기가 동일한 경우를 뜻합니다. 타원인 경우 단면의 시작점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단면 시작 반지름으로 타원의 초점이 원풀의 중심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곡선인 경우 단면의 시작점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단면 시작 반지름으로 상곡선의 초점이 원풀의 중심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물선인 경우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 초점이 원점, 즉 원풀의 중심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풀의 단면인 원풀 곡선의 초점이 항상 원풀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고선으로 돌아와서 앞서 구한 함수는 원풀의 단면이 정사형된 곡선이기 때문에 정사형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코사인프사이를 x에 곱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완성됩니다. 원풀의 단면을 뜻하는 이 함수가 원풀 곡선을 의미함을 알기 위해 원풀의 기울기와 단면의 기울기를 특수각으로 설정하여 함수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원풀의 기울기를 45도, 단면의 기울기를 각각 30도, 45도, 60도로 함수에 대입하면 각각이 타원, 포물선, 쌍곡선을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곡선의 함수로 돌아가서 만약 원풀 곡선이 회전한 경우는 함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회전 행렬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구할 수 있지만 아직 회전 행렬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좌표축 회전을 이용하여 유도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x, y축에서 세타만큼 회전한 새로운 좌표축을 설정하면 y축과의 거리인 x 대신 y는 마이너스 x 탄젠트 세타와의 거리인 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y 사인 세타를 대입하고 x축과의 거리인 y 대신 y는 x 코탄젠트 세타와의 거리인 x 사인 세타 플러스 y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여 함수를 변형하면 다음과 같은 함수로 회전한 원풀 곡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함수는 기울기가 파이인 원뿔을 프사이 기울기로 자른 단면을 세타만큼 회전한 함수이고 이 함수는 원뿔 곡선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